4년째 줄줄이 단역만 하는 등 무명의 시절을 길게 보냈다고 해요. 이름이 문제인 것 같아서 중국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도이성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는데 그 이름도 잘 안 풀려서 결국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으로 활동해보자 생각하고 2012년부터 다시 인교진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교진 씨가 과거에 매출 200억 원의 재벌 이세 이런 소문들이 따라다녔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2015년 한 방송에서 집안 얘기를 하면서 매출 200억 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마치 순이익이나 재산 그 자체인 것처럼 200억 부자 재벌의 아들 이런 식으로 알려지자 나중에 다시 한번 해명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이제 200억 얘기를 하니까 이게 연매출 이렇게 딱 생각을 하시고 그런데 사실 연매출이라고 해도 한 달로 치면 사실 20억 원이 안 되고 또 순이익으로 하면 그게 또 얼마가 되지 않을 거다. 이런 상황을 재벌이라는 것과 연결시키는 거는 좀 너무 과하다. 이렇게 소문을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네 순이익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매출은 팩트체크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소희연 씨가 운영하고 있는 시아버지의 회사를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2008년도 연간 매출이 120억 달성이었고요. 3년 뒤인 2011년도에는 240억 매출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도 한 방송에서 나온 이 매출을 들어보니까 121억 9천만 원을 달성했다라고 했습니다. 소희연 씨의 시아버지가 CEO이면서 가수라고 제가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아버지가 소희연 씨의 팬이고 소희연 씨도 시아버지의 팬이고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소희연 씨가 며느리가 되기 전부터 시아버지는 나 소희연 너무 좋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귀여운 일화가 있었는데 인교진 씨, 소희연 씨가 같은 소속사에서 활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시아버지가 그때는 며느리가 아니었던 소희연 씨를 봤었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너무 착하고 너무 참하고 너무 예뻤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우리 며느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건 너무 언감생심이다 생각을 해서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또 뭐예요? 팬클럽에 가입. 내 아들의 소속사 동료인데 팬클럽에 가입을 해서 이 팬클럽 명이 교진 아빠였대요. 나는 알아봐달라 약간 이랬던 것 같은데요. 심지어 우수 회원으로까지 활동을 했던 거 보니까 글도 굉장히 열심히 남기는 그런 팬클럽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우린 전문용어로 성덕이라고 합니다. 성공한 덕후. 시아버지가 됐어요. 아니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 인교진 씨가 농사를 진 게 아니라 시아버지가 밭을 갈고 이랬던 게 아닌가 싶을 만큼인데 이 시아버지 안치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희연 씨 보고 정말 내 며느리 삼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쉬운 게 아니다 보니 팬클럽 가입했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며느리가 됐잖아요. 와 이 성공한 덕후로서 너는 우리 집안 며느리 아니고 내 딸이다. 이러면서 어머 선생님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그 스타를 우리 집에서 이제 보게 된 거 아니에요. 정말 행복하셨어요? 네. 며느리 사랑이 진짜 대단한데요. 이게 다가 아니라면서요. 네. 며느리 사랑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희연 씨의 아버지는 시아버지는 아내와 며느리 중 누구의 첫인상이 더 아름다웠냐라는 질문에 며느리 소희연이 더 예뻤다라며 다소 위험한 답변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설마 설마 했는데. 어쨌든 어쨌든 그 시아버지의 며느리 사랑만큼 상위 1%. 그렇죠. 그런데 이 두 사람 인교진 씨와 소희연 씨는 처음에 어떻게 만나서 부부가 된 거예요? 네. 두 사람은 데뷔 전에 같은 연기 학원을 다니는 오빠 동생 사이였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인교진 씨는 대학생이었고요. 소희연 씨는 고등학생이었는데 인교진 씨가 차를 타고 고등학교 앞으로 가서 소희연 씨를 태워서 학원에 가거나 학유를 시켜주는 이런 일들이 잦았다고 해요. 인교진 씨가 근데 이때부터 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희연 씨를 짝사랑했던 인교진 씨가 대학생이 된 소희연 씨에게 나한테 시집을 와라 라고 아주 박력 있게 진심을 담은 농담처럼 고백을 한 건데요. 이런 인교진 씨의 마음이 2014년도에 마침내 이뤄졌습니다. 2014년 두 사람의 열애설이 나왔는데 바로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깜짝 놀란 건 열애설 인정 이틀 만에 이 결혼 발표를 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었죠. 이렇게 초고속으로 부부가 되는 건 부모님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절대 반대가 없었다는 얘기겠죠. 실제로 이 두 사람의 양가 부모님들이 두 사람 교제한다는 얘기를 듣고 서로에게 너무너무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관계다. 아주 적극적으로 조언하고 추천하고 지지를 해주셨다고 해요. 자 이렇게 양가에 또 부모님의 지지까지 받은 인교진 씨. 그리고 또 프로포즈는 결혼식 전에 해야 되잖아요. 어머 근데 소박하더라고요. 삼겹살집에서 소주 마시면서 그렇게 프로포즈를 했고 아이고 좋아하면 장소가 뭐가 중요합니까. 소희연 씨도 또 당연히 행복하게 수락을 했고 두 사람 지금 정말 연예계 대표 원앙 부부죠.